참 친근한 망둥이 가족을 뒤로하고 통로로 걸어가면 슈퍼가 나옵니다. 부자마을 100mm 이용법. 잡은 조개와 물고기는 포장도 가능하다. 100만원에 사실래? 카드나. 카드도 받아요. 카드도 3만원. 입추가 지났어도 한낮은 여전히 온유월. 가족의 뜨거운 추억은 두고두고 포식할지만 반찬거리로 남는. 드실 수 있는 것만 양만 먹드시고 나머지는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드실 때마다 조금씩 끊으면. 여기는 망둥이 잔치다. 내장까지 손질한 망둥이가 큰 포장 상자 하나 수북하게 담긴다. 그런데 하나 더. 아니 두 개 더. 밥이 세 박스다. 온전 뽑고도 한참 남았지 싶다. 엄청 잡았지. 야 봐라. 잡았다라면 100mm 저저. 저 하나 더. 망둥이가 무슨 짓지. pigeons 한번 볼까 봐요. 친구 감사합니다.